엄마가 바쁘기 때문에 옷을 뭐 진짜 30분 걸려서 코디를 할 시간이 없어요. 그러면은 요런 거 이제 하나하나 꺼내 입으시면서 겨드랑이 드러나기를 해요. 뒤에 등살이 드러나기를 해요. 뱃살이 드러나기를 해요. 이게 체형 커버가 되면서 어려 보이잖아요. 요즘에 엄마하고 딸의 옷의 경계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딸들이 엄마를 시기 질투하는 경우도 있어요. 엄마 그거 뭐야? 어디서 샀어? 이러고. 근데 정말 이 옷이 그래요. 얘를 딱 입으면 이 넥라인부터 이런 팔라인이 너무 이쁘고 그리고 이거 블링블링블링블링 이것 때문에 또 살잖아요. 얼굴이 살고 자신감이 살고 그 다음에 내가 뭣 안 부리고 그냥 귀걸이건 팔찌건 목걸이거나 그런 거 다 귀찮은데 더워서 얘 하나만 딱 있어도 얼굴이 벌써 반짝반짝반짝 보이는 이 효과 이 효과에 여러분이 이제 딱 그 맛을 보기 시작하면 이 엠모어 너무 잘 샀다. 근데 여러분들이 오늘은 더 대박인 게요. 2만원대 지금 4벌이 다 가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냥 뭐 청반바지에다가 대충 이렇게 입었지만 우리 지수씨처럼 스커트 입으면 또 얼마나 여성스러운데요. 아니 요즘에 진짜 약간 예쁜 스커트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근데 이런 스커트 입으실 때 위쪽에 이런 그린 컬러 입어주시면 참 좋은 게 그 여성스러움이 여기로 연결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보통은 반팔이라고 하면 그냥 딱 잘라져 있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 매듭을 그냥 푸실 수 있거든요. 내가 예쁜 리본의 모양을 딱 잡아서 이 부분이 약간 벌룬 소매처럼 굉장히 예뻐요. 앞쪽으로 보시면 살짝 이렇게 퍼져 있잖아요. 이거 때문에 굉장히 약간 그 엘레강스한 느낌들도 충분히 나는 거고요. 어깨가 아예 그 정형화되어 있는 선이 아니라 살짝 드랍되어 있어서 굉장히 편하게 입으실 수 있고 진짜 이 옷은 제가 옷 사이즈 입었는데 끼는 데가 없죠. 여유감이 충분히 있습니다. 이것도 크게 선택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정 사이즈 그대로 들어오시면 이렇게 예쁜 라인으로 입으실 수 있어요. 진짜 팔이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아니 엉덩이도 가려주니까요. 다 가려주죠. 민망한데 여기 이렇게 가리니까 사실 편하게 근데 또 이제 디자인이 또 너무 떨어지면 원단이 또 너무 저렴해 보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면 88% 기억하시고 각각의 컬러에 따라서 이제 매력 다르게 디자인 다 들어간 거 그리고 오늘은 가격이 최초로 2만 원대. 4벌이 지금 2만 원대예요. 그래서 사이즈만 결정하시면 되니까 크게 사시면 안 돼요. 어차피 얘는 크게 나왔어요. 디자인 자체가 루즈 핏으로 나와 있으니까 정 사이즈 하시거나 반치수 걸쳐 계신 분들은 아래쪽으로 주문만 하시면 되겠습니다.